1.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3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2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1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4.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5.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6.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6.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7.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 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8. 겨울에 대지를 꽁꽁 얽게 하는 엄동설안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9. 사람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10.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10.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11.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12.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12.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13.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14.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15.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15.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16.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16.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17.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18.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18.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19.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19.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화된 사람들은 19. 비로소 자신의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20. 장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21.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21.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22. 가령 한 차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22.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23. 이는 나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24. 포악한 걸왕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에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25.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25.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26.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27.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적던 시대의 수단을 쓴다는 것은 28.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되지 못한다. 28.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는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는 소홀히 하며 강력한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여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29. 트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30.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31.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31. 꽃관이 풍족해야 예와 도가 살아난다. 32.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해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33.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군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 대책이 될 수 없다. 34. 풀밭을 개관하여 곡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꿔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35.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36.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37.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만 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37.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38.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39.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차형수도 때론 살아날 수 있지만 39.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40.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라고 한 것이다. 41.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들을 등용하여 41.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2.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43. 첫째는 이익이고 둘째는 힘, 셋째는 명분이다. 44.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45.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45.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46.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46. 무릇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47.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47.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47.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48. 셋째, 주제 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49.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49.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49. 탕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50.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51.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52.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52. 채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53. 귀로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4.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54.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55.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55.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55.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되며 56.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56.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57. 이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58.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58.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궤뚫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58.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일곱 가지 술책이 있다. 58.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59.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59.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60.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60.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61.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62.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62. 이 일곱 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63.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64.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64.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65.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65.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66.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67. 아는 것을 시에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67.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에서 나오게 하라. 68.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69.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69.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69. 개미 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진다. 69. 다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70.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70.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71. 자애로운 어머니 스라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71.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71. 간원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71.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72.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72.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73.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74.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75. 갱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75.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76.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77. 한 사람만을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77.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78. 스다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79.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79.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80.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벌인다. 81.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81.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81.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빨아 그 고름을 입에 담는 것은 81. 환자에게 혈육의 정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고하는 것이다. 82. 술의 제조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82. 장의이사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83. 세상에는 망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84. 어지러운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에 망하고 85. 사악함으로써 바른 것을 공격하는 경우에 망하고 85. 어긋나는 것으로써 순리에 따르는 것을 공격하면 망한다. 85.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좋다. 85.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86.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논쟁만 즐기며 87. 상인들은 재물을 빼돌려 나라 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87. 서민들은 공궁하게 지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87. 왕이 의리의리한 궁전과 높은 누각, 정원의 연못을 좋아하고 88. 화려한 수레나 옷, 기구, 놀이개 같은 사치를 즐겨서 89. 백성을 쥐어짜고 재물을 탕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89. 바람에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89. 백포 아픔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한다. 89.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90.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든. 90.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90. roadmap 90. 바인айте 80. 아 справ지 loads 80. preventing 80. 기능 80. parl correl Normal. 90. limit 90. 60. 81. 81. 한글자막 by 한효정